이게 무슨 소리야? 귀신 소리야, 귀신 아우, 무서워 소라 응, 선재야 얼마나 남았지? 글쎄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시간에 갇혀서 못 돌아갔으면 좋겠어 나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시계방망가 들어볼까? 그래볼까? 그래보자 선재 응, 서러 만약에 내가 내일 아니 오늘 갑자기 돌아가도 너무 슬퍼하지마 그래 막 울면 안 돼 안 울어 그냥 추완 이 말 또 안 하고 가면 후회할까봐. 좋아해, 선재. 사랑해. 사랑해, 서라. . . . . . . . . .